Q. 라이브의 현장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홍수 차애련 두 배우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Q. KBS 1위 드라마 우아 모녀의 구해준 역 그리고 흥유진 역으로 연연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시오. 아 여기서 또 연연을 꽤 도와주고 계시네요. 중앙에서 왼쪽부터 시선을 몸을 들으셔서 왼쪽부터 함께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여전히 확실함을 자랑하는 배우 기븐스 배우분과 차예련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손가락 하트도 맞춰서 우리 왼쪽에 계신 분들도 하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왼쪽 좋습니다. 주방 손한테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우리 연기대상 참석한 소감 한단히 한 번씩 들어볼까요? 연말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하고 영광이다. 채널. 네 저도 17년만에 레드카펫을 처음 봤고 연기대상에 오게 됐는데요.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기대상 참석을 위해 아래쪽으로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멘